최근 해외기업의 체외진단기업 인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단순 질병치료에서 체외진단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경향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수젠텍이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진단기기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경현 기자입니다. 바이오 진단기업 수젠텍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수젠텍은 최근 헬스케어 산업 흐름에 따라 기존에는 진단하지 못했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단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의 상용화에 나섭니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무엇보다 체외진단 영역의 가치를 강조하며 신약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마커 시장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회사들이 알려져 있는 바이오 마커 기반으로 요소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다면 수젠텍은 신규한 바이오 마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질병, 지금까지 진단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진단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젠텍은 대부분 퍼스트인 클래스 제품을 개발 중으로 혈액 기반 결핵 진단, 치매 조기 진단, 치주질환 등 진단을 위한 장비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최초 개발한 다중 면역블롯 전자동 시스템을 앞세웠는데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계 최초로 현장 진단 시스템을 통해 혈액으로 결핵을 진단하는 키트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임상과 각국 인허가에 주력 중인 수젠텍은 조달을 기점으로 국내외 유수 유통사, 제약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인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자금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젠텍은 연구개발 기술력과 글로벌 인허가 역량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내 연구개발 인력을 늘린 한편 국내는 물론 유럽, 중국과 미국에서 40여 건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제품 출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체외진단 플랫폼 구축에 나선 수젠텍의 성장에 헬스케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